과연 쟤 일본 애 같아 왠지 왜? 왠지 느낌이 이모티콘 저렇게 이모티콘 저러면 일본이야? 이모티콘을 봤는데 이모티콤이 약간 일본 티카인 이모티콘이었어 그런 사람도!] 일본인들이 저런 걸 많이 한다 뭐지? 깡통로봇 할까? 알아서 뭐 해줘 나는 한일전이기 때문에 질 마음이 없어 행태 해야겠다 전 즐기겠습니다 제트팩 효율 어떤 몬스터가 제일 귀찮나요? 크라켓? 아니 레이스 지금은 레이스 레이스는 귀찮은게 아니라 그냥 사귀고 그거 제외하고는 레이스 넣고 확정됐대 아 그래? 네 공식 컵 아냐 제일 짠하다는 건 그러다니 고르고 거미 아 그래 내가 아무것도 그거 얘기하려고 했어 거미 거미 거미가 제일 짠하나 진짜 거미는 무슨 애들 계속 짐 싸가지고 택배 보내고 말이야 누리님 이 앵커는 길 가면서 계속 실드 채워줘야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안해줍니다 음 아하 아하 전 딜러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하늘에서 레이저만 쏠거에요 아하하하 누리스레이저만 하하하 본인이 어설티 하셨어요? 네 어 딱 봐도 어설티 같이 생겼잖아요 저 좀 보면 이 본버에요 본버 음 면상이나 한 번 봅시다 봤지? 어 하하하 하하 산타클로스네 산타 할아버지네 산타 할아버지 아 내가 선물 주러 왔습니다 하늘에서 레이저 떨어질거에요 저 정도 수염이면 내가 봤을 때는 식용식칼 아 식칼이랴 식용가위로 식용가위로 면도해야돼 어 어 어 어 이게 새로 나온 캐릭이지 최근에 나왔어요 이거랑 제가 어제 하단 거 있잖아요 승관위도 그거랑 아우 발자국 이쿠 лич 이걸로 자랐다리 아가들아 들어갔네 어 봤어? 이쪽에서 방금 봐 confiance 오케이 너 일로 가네 저기 날라가네 한번 스캔 신기하다 근데 어떻게 이모티칸을 보고 일본인이라고 생각했을까 나 그런거 나 처음 알았어 뭐야 이건? 이거 제가 봤으니까 충전해주면 알아서 계속 있는건가? 빠질 때까지? 네 계속 있어요 그래서 충전시켜줘야 돼 그럼 계속 충전시켜줘야겠네 이거 네 자 6시 여기 쭉 어디에 떨어진지 모르겠는데 5시쪽으로 가 5시쪽 맨 끝이라서 약간 발소리가 안나네 아 저쪽이다 어? 어디지? 아 여기면은 9시로 갔네 9시로 갔어 사이로 딱 갔나보다 여기서 딱 발자국이 안보이더니 그거 했나보다 면신? 여기 발자국이네요 여기 여기 아 사라졌네 이거 여기가 어 말자국이구나 어 우리 처음에 따라왔던 말자국 아 이거 어떻게겠다 스캔쿨 여기 못 보고 왔네 그러네 발자국이 반대로 나와있어 아 저기있네 저기 오케이 얼마 안머네 적으면 1시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절로 갔네 어? 벌써? 여기 야 큰일났다 충분해 굴리앗 우울해 찾았다 오케이 찾았다 하자 하자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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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라갑니다 얘 그래도 저건 안을게 어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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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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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어 살리지마요 살리지마요 살아나 살아난다고? 다시 죽어서 살아나는 얘기 아냐 잠깐만 야 이거 야 이거 우리 다 누울 수도 있어 다 누울 수도 있어 어 로스틱 어 살아나네 힐러 알아서? 나 피 떨어진다 잠깐만 살아났어? 아니 살아나고 오래걸립할게 살아났다 야 잠깐만 이거 빨리 살아나야돼 살아났어? 신경쓰지마요 로스틱 신경쓰지마요 로스틱 신경쓰지마고 따라 붙어 이거 그래? 아 그래? 아 어차피 가만있어도 체력을 채워주니까 힐러가 야 아 또 저런 저런 것도 전략으로 쓰는구나 누워있을 때도 이게 되는구나 이게 얘 지금 얼마 못 갔다 찍었어요 찍었어 오케이 오케이 싸운다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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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가둘 수 있으면 가두면 되겠는데 아 아 아 저 위치 그래도 멀리 못갔어 멀리 못갔어 멀리 못갔어 멀리 못갔어 아 이것도 뭐야 이것도 뭐야 로스틱이 아 됐다 됐다 가면 돼 가면 돼 가면 돼 가면 돼 가면 돼 지금 이거 9시 아니면 센터 쪽으로 간거 같은데 진케이스 진케이스 얘기해서 센터로 간다 센터 6시 쪽으로 내려간다 6시 쪽으로 아 풀렸다 있죠 와 나 쉴드 채워도 못봐 너희들 하하하하 좋아 그게 뭐야 체력이 다 차면 쉴드가 차는거야? 어 더 이상 안차네 시약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풀일거야 아마 잠깐만 우리팀 지금 힐러 룬 형 아니잖아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어 이스터 님이야 아 이스터 님이었지 어 방금 저쪽에 뭐 있었는데 어디에요? 지금 마무리 쪽 들어간 쪽 옆에 어 마무리 쪽 괜찮은거 같은데 어 잠깐만 여기서 여기서 은신했다 여기서 은신했어 어 여기다 맞네 내가 본게 맞네 뒤로 뺐네 아 이걸 열한시로 돌아간거야? 네 제일 근처 사운드 지금 오케이 그러면 이스터 님이 있는데네 멀리 못 갔어요 어 어머니 옆으로 스쳐지라는게 그게 맞네 내가 본게 아 진짜 잘 봤어 진짜 여기서부터 또 발자국 찍어놨네 아 열두시로 갔네 열두시로 갔네 아어우 아어우 쉣도뽑 이거 쉴드 채우기 전에 잡아야 돼 쉴드 채우기 전에 진짜 3단기 정말 심해 죽는다 죽어 그리고 골목에서는 이스터한테 붙겠다 이거 아 지금 뭐 하잖아 골목에서는 골략 진짜 세던데 내가 해보니까 나도 거의 진적이 없어 골목에서 싸웠을때 진적이 없어 난 여깄다 여깄다 여깄어 일단은 가뒀어 나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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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나 문에 나 물어 어디갔어 아 야 오우 잠깐만 야 아니야 그거 다 좀 멀리 흩어지자 멀리 흩어져 아 나 문다 나 물어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오 이스터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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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야되 이스터즈님 살려야되고 내 피를 최대한 많이 깎아놓고 아 지금 끝내려고 할때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스터즈님 빼요 빼 다 빼야되 다 빼야되 이거 다 빼야되 다 빼야되 도망가요 아 안됐따라 죽어야겠다 그냥 아 왜 1분 1분 왜 살리고 있는데 아 살리고 있었어 아 아 나 못살릴거 같아가지고 미안해 아니 근데 피가 많이 없었거든 내가 트롤짓했네 미안 나는 그냥 못살릴거 같아 쟤가 날 죽일거 같았어 그냥 아 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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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두명이니까 최대한 그냥 도망쳐버려 아 이건 빠져야되 형 룬형 버려 도망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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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 버려 살리고 어 간다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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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트님 빠져 로스트님 완전 빠져 로스트님 어 이터즈 간다 로스트님은 그냥 빠져버려서 안전빵 해버리고 그냥 죽어요 그래서 차라리 3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조금 이따 죽어 같이 붙었어요 여기 네 로스트님은 죽어도 돼요 이제 20초 뒤에 살았는다니까 온다 온다 살릴게 네 살리면 좋고 어 로스트님 죽어요 로스트님 죽어 그냥 바로 바로 죽어요 그냥 바로 바로 비 눌러 바로 죽어버려 죽었어요 그냥 아 네 만만치 않겠다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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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비 눌러요 아 저 EV 사망했어요 그냥 바로 둘 다 살아있어야 돼 둘 다 살아있어야 돼 나되면 안돼 나되면 안돼 지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출발 갑니다 개국 딜 하겠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왔습니다 개국 딜 하러 왔어요 개국 딜 아 오자마자마자 도라마 치킨을 쳐봐요 어 잠깐만 이거 밖에서 아 밖에서는 안 때려 안 때려 빠르기둥이 여기있다 어 로스트님이 떨었다 와 야 뭐야 로스트님이 아예 사망했어 어 네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야 이거 객이 안나오는데 탈린 힐이 약해 어떻게 해 그냥 도망갈게 예 도망가요 나 살려봐 나 살려봐 살려봐 아잇잠아잉 과자 살아갈수 있을까 런지 빼요 빼요 도망가요 도망가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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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혔어 버려 버려 나 버려 나 버려 쉴드도 안된다 망했다 룬형 쪽으로 간다 룬형 쪽으로 간다 룬형 쪽으로 간다 형 물면 물리면 끝난다 게임 시간 너무 많이 남았는데 그러게 올라가세요 내려가세요 너무 빨라 체력 없어 아 짠 너무 빨라 아 아 내가 중간에 트롤짓 했어 내가 판다 미스에서 판다 미스 아 근데 너무 3단계 빨리 갔다 이 앵크 별로다 이 앵크는 계속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채워지다가 맞으면 바로 풀려버리고 그리고 확실히 느낀건데 근데 힐러 있잖아 다른거 하는게 나은거 같애 살리기는 좋은데 문제는 그니까 저 7억 14000했는데 그걸 이제 점점 차는거니까 뭐 흑 아 슬림 범위가 너무 좁아가지고 이번에 뭐 데미지 6천밖에 못주고 부끄럽다 이름이 슬림이라서 범위도 슬림한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 시청자 왜이렇게 많지 170명 추천 한번씩 누르자 어 추천 한번씩 누릅시다 로스트님이다 그러게 로스트님이네 또 다른 로스트님이네 심지어 몬스터 선언해 심지어 몬스터 선언해 완벽 확실하게 이번 이 사람은 외국인일거야 핵크야 핵크말고 핵크할까 핵크가 제일 큰데 제일 무난한거 같아 좋고 네 제일 무난해요 핵크가 화방 괜찮은가 화방 화방 좋죠 화방 한번 해야지 뭐 할까 뭘 하면 좋을까 카일 안 벌려고 지금부터 포인트를 모아야겠다 다른 케이스 다 잡을래 공격력 올라가는거 없나 아 피해량 증가 이거 할까 피해량 증가인데 이번에 별로라 했죠 예 별로에요 아예 안하는게 나아 그러면 예 별로 비춥니다 오케이 힝크를 할까 제잔정속도 이것도 괜찮네 이거하고 여기서 이동속도 찍어 용량 16%도 있구나 내가 봤을때 얘 왠지 골리앗 안할거 같아 몬스터 해놓고 레벨 12면은 하아 레이스 레이스네 아니 화방했다고 이씨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떻게 근처로 가서 딜을 하란 얘기야 하하하하 그냥 뭐 레이스면 지갈아서 올거야 아 그렇지 크라켄 아니니까 아 그렇지 뭐 죽여주러 오는거지 아 깜박했다 죽여주러 근데 문제는 분신하고 싸우도 죽으면 되는거지 응 내가 실드서를 잘 써줄게 알겠어 죽을거면 걔랑 같이 맞다있떠 아이투아이 하면서 내가 위에다가 폭격 날리게 응 알겠어 같이 보내줘 그럼 어디 뭐 교과서 이름 실리나? 하하하하 위인전에 실리로 해줄게 이볼브 100 어 이볼브 칠 드립이 없다 미안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확실히 힐리앙은 발이 제일 좋은거 같고 어 어 유틸 쪽이 에이밋이랑 이런게 좋은거 같애 어 응 제가 묻는거지 못하였는데 그건요 그건요 왜 내가 듣는거야 그건요 그건요 유라 어 얘들아 방송을 봐라 일기장 아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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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른쪽으로 왔네 아우 오른쪽으로 왔네 왠지 잘하진 않을거같은 느낌 응 그렇게 찌발렸다고 한다 이쯤에서 스탠 딱 때리면 정확한 이시가 다 지피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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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시 방향으로 이쪽이면 어 여섯시로 여섯시로 달리면 될거 같애 네 여섯시 방향으로 같애 오케이 오케이 어우 뭐야 이거 잡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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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면 더 도움 주는거니까 시간 걸려요 어 시간 걸려 이거 그냥 과감하게 틀어서 여섯시로 가 여섯시로 과감하게 틀어서 오케이 오케이 백미터정도 되나 일로갔어요 일로 오케이 앞질러서 가자 앞질러서 스캔 오케이 어 맞았네 다섯시쪽으로 간다 다섯시 다섯시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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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uce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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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섯시다 다섯시 레이스 서스궁선 무신장팔이네 아까 다트 박았어야 했는데 응 진짜 빨라 진짜 빨라 어 레이스는 공중기차 막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 셋시로 갈까 그냥 어 셋시로 가 셋시로 근데 셋시로 돌아가려면 너무 저게 크다 자, 벽이 너무 커 어떡하지? 12시로 가야될 것 같은데? 12시로? 더 위로 가야될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이게 이게 우리가 지금 넘고 있는 이 돌이 되게 커 저기다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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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박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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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미키야 미키 아... 미친 이렇게 당할 수도 있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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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아 여기야? 찍혔다 찍혔다 명리한 거죠 오케이 반대로 갔구나 아 붐진뿌리고 튀겼네 이스터진 찍을 수 있으면 찍어버려요 갔나? 일단 지금 그냥 안치고 있어요 칩니다 여기 안에 있어 아 알고 있었구나 오케이 곤제에 박아놨어요 야야 어 힐러문다 힐러문어 아 화방 나쁘지 않은데? 화방 괜찮네 화방 상월이 꽤 되네 힐러문하시는 분들 화방 오우 멋있다 아 여기 딱 봐도 분신인데 짱작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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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여기 안 돼 여기 폭격 안 돼 막혔어 어 폭격 안 된다 여기 위에 막혀가지고 어디야 어디 여기 어 이거 본체다 이거 본체다 아 뭐야 이 이쪽으로 살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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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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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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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이거 왼쪽에 있는거 분신 이 쪽으로 한 번 빠져야겠다 이렇게 하면 이 쪽으로 한 번 빠져야겠다 이 쪽으로 한 번 빠져야겠다 오케이 다트 밖에 있어요 지금 계속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이 쪽으로 가네 이 쪽으로 가네 본체 여기 본체 여기 이리 왔다 이리 왔다 이리 간다 어디에 왔냐 본체 저기 다트 밖에 있는거 본체 오우 야 활동범위 미친다 와 와 미쳤 와 외피 안달았어 아 내피 내피 이쪽이야 이쪽 이쪽 내가 빨리 갈게 야 이러면 쟤 손해 아니잖아 그치 우린 손해요 망했다 우린 한명이 일단 죽었기 때문에 한명이 죽었었어? 니가 죽었잖아 피 까였잖아 너 지금 아아 누웠었다고? 어 결국 저로 가면은 어 지나갔다 12시쯤으로 뛰고 있어요 쟤 오케이 음 어 레이스 진짜 도망가는게 너무 좋아 진짜 어 걸려도 그냥 초신성 한번 돌아버리면 되니까 분실수고 어 소리 들린다 이 근처에서 소리 들렸는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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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다 여기다 10초 남았는데 우리 어디 어디에 이건가? 아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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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어 1초 카드 써 오케이 오케이 이거다 이거 이거 다트 받게 되지 본체요 잠깐만 나 지금 어 물러 갔다 물러 물러 어 저한테 와요 저한테 와요 본체 저한테 왔어요 아 아 그거 저거야 가짜였어 가짜 가짜 나 지금 나 지금 그 그 쉴드 다 깔어 아 나한테 왔어 와 이거 어떻게 이겨 본체 본체 저한테 본체 이거 본체 이거 본체 이거 본체 이거 본체 본체 아니 아 아니구나 올라갔구나 레이스 잡음 이거 레이스 잡음 거의 기적급인데 이거 와 또 웨피밖에 못 가야겠는데 그니까 말이야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아 어떡해 어 나이스 폭격 잠깐만 살려야되는데 살릴게 아 잠깐 아 잠깐만 어 얘 지금 끝낼 생각이기도 한데 쟤는 무조건 죽이고 갈려나봐 나 이스터진 힐러는 무조건 죽이고 갈려나봐 나 그냥 죽을게 칼린이 일단은 도망가야겠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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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체 여기 아 나 죽었다 나 죽은거 아닌데 나 죽은거 아닌데 너가 바뀌어 가만 있어봐 형 형 죽이러 간다 형 죽이러 간다 야 이거 그냥 버려야되 이거 버려야되 이거 버려야되 버려야되 시발 시발 버려 이거 망했어그냥 이거 망했어그냥 저 빠르게 아 아 빠르게 빠르려고 떴는데 죽였네 아니 내 피를 못 가네 그냥 때릴 수 있는 각이 아 없어 그냥 아 레이스 너무 빠르다 근데 진짜 자 슬로우로 아무리 던져도 걸릴 느낌이 안들어 빠른 밸런스 패치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네 여전히 너프 확정이니까 저거 아예 애초에 게임을 공개를 할거면 무료로 풀기전에 이런걸 배치해놓고 해야지 원래 했던 사람들한테 재미 한번 줄겠다는건 뭐야 솔직히 얘네들도 이정도일지 몰랐죠 그러니까 밸런스 패치를 하는게 되겠는데 본체에만 딱딱딱딱 박아놨는데 자꾸 쟤네들 무지는 소환해가지고 어 레벨 20이네 재밌었쓰 그냥 엠이시나 해야겠다 3읍 분위기가 달라지네 레이스 한번 겪으면 레이스 한번 겪으면 어 분위기가 완전 달라져 메딕 아 메딕? 메딕? 덤벼 어 덤벼 레벨 빨로 레벨 빨로 누를 수 있을것인가 무조건 레벨 빨이지 이런게임은 아 라자루스도 좋아 라자루스도 아 좋아요 라자루스 쓰레기에요 이번 반 이번에 살리면 1분이에요 쿨타임 아 정말? 한번밖에 못쓴다는 얘기네 거의 왜 쿨타임이 1분이면 살아나는게 나을정도인데 1분이면 시체 없어지고 남아요 응 크흐흐흐흐흫 크흐흐흫 대상장도 설마 또 레이스하질 않겠지 섬마토 레이스하질 않겠지 크흐흫 아 나가진다 뭐야? 그냥 방이 깨졌네 일단 룬님한테 게임 참가할게요 아 맞다 내가 다음에 게임 참가를 해봐 내가 방장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방장이라고 생각했어 게임 참가할게 됐어 됐어 보고 저 들어온 것 같아요 갑자기 매치에서 추방됐는데 왜 추방됐지? 왜 추방됐죠? 몰라요 잠깐만 추방됐다고요? 추방됐다고 떴어요 그냥 추방됐다고 셋은 중요했다는데요 어? 난 지금 플레이어 기다리는 나는 지금 게임하는데? 어 상대방 베이모스 베이모스? 근데 베이모스 나는 못하던데 베이모스라고요? 아니 참 뭐 어떻게 된거에요 지금 아니야 지금 이상한데 뭐가 왜 난 베이모스라고 나오던데 가끔 저도 베이모스가 나왔는데 방갈렸어 방갈렸어 이스턴준이 연기였거든 아 뭐야 방갈렸네 방갈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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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이 두개로 갈렸어 아 그래? 방이 두개로 갈렸다고? 어 지금 마모님하고 룬님하고 저 셋이 여기 있고 이스턴준이 갈렸어 이스턴준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되는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지금 메딕이 다운받 들어가 있어요 아 다른사람이 있어 그리고 나한테는 골리아스도 나오던데? 저도 골리아스도 나왔어요 아 맞네 골리아스도 있네 근데 너는 왜 베이모스라고 떴지? 저도 베이모스로 나왔는데 야 나가 그냥 나와 게임이 나와 아니 저 메딕 그건데? 컴퓨터인데? 컴퓨터에요 아 그러네 아 그래?